고 자 이렇게 또 리깨를 얻어냅니다 정체를 좀 바로 알려주기는 좀 그렇고 한 몇 갬 더 하고 마지막에 알려주자고 고 고 자 사실 토스 주중에 토스할게 고 고 고 고 핑계대는게 아니라 자신있는 내부로 하던지 그럼 아까는 약간 비슷한 레파토리인데요 난 아무거나 다한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있는 거로 해 또 링잉블롬 만들겠지 한번 봅시다 또 그거겠지 똑같아요 여기서 또 바보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링잉블롬 잘 알기남 링잉블롬 아이고 또 준수님도 25,000원 감사합니다 너도 굉장히 큐트 큐트해 바보를 한번 더 써야겠는데 그러면 촛호가범님 슈퍼채팅 크로우가범님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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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메 자신있어 앤더메에서 임입 뜨면 거의 안 지지요 앤더메 몇 점인데 하일러 지어주겠습니다 잘해두거라 어 내 토스 죽지 않을거야 생더블 한번 가겠습니다 생더블 생각보다 당황나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아무리가 좀 간단하긴 하더라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뒷마당을 한번 먹어주자구 뒷마당 쩌쩌다 자 게이트 한번 올려줄 생각 게이트 이번에 반 죽여놀라구 과연 가능할란가 모르겠네 자 하일러 지어주겠습니다 지어주고 이제 아까랑 똑같이 대각 서치 한번 갑니다 대각 서치 상대편 제발 이거 유튜브로 봤으면 좋겠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리구요 오 대각선인 것 같은데 일단 아까만 자 SCV가 위에서 왔어요 그렇죠 심시티가 이 친구 좀 아주 어설퍼 안에서 뭐하느냐 보자구 자 하나만 자 하나 일단은 가둬놨구요 좋습니다 자 벙커를 지어줬네요 벙커 자 따라가는디 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드라군 한번 찍어주고요 지금 방해를 좀 해주고 있단 말이죠 방해를 가스 한번 또 파주겠습니다 자 정면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 중이네요 팔로 남겨요 일꾼 하나 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어 자 초반에 일꾼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하지만 난 말하지 않을게 자 아주 좋은 정보를 육수했습니다 자 S12 하나가 일단 정찰이 와이든 안오면은 몰래 멀티도 좀 생각을 해주도록 할거구요 아직까지는 일단 없단 말이지 자 긴장을 좀 많이 투팩토리 올라갑니다 확인 자 사업도 한번 돌려줍니다 자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 상대방의 의도 다 보인단 말이야 자 하하 이 친구 그 프로무가 왜 안올까 근데요 파일럿 깼고 여기 왔구요 이걸 기다렸단 말이지 나는 자 컷 자 자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은 어 어 어 야 리버 찍어야 되는데 인구만 켰다 실수 타이밍이 좀 늦어지겠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액서스부터 지읍시다 이 파일런이 뚫려야 일단 지을 수 있겠어 자 쩍틀 이제 소금이 슬슬 될겁니다 디링지에이치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디링님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멸치가 나온단 말이야 일단 자 이게 소금이 되면은 또 많이 골치가 아프단 말이죠 자 문을 그 잠궈놓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게이트로 소금이 슬슬 될 수 있거든요 자 잠궈놓은 자 무단속은 철저하게 자 리버가 떴죠 근데 아마 그 드랍십을 한번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드랍십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리구요 자 이쁸 일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버가 이제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일단 자 소금이 돼서 날아갑니다 일단 소금이 돼서 포지 업그레이드 돌려줄거고 퍼렛이 있겠죠 당연히 아까 그 자리 그대로 털어줄거야 이 친구 한결같은 틈이 있구만요 자 자 그렇습니다 자 레인스 같던데 하지만 이 분은 좀 털어줄 예정 털어주면서 죽으면 되죠 자 자 한 번 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득 꽤 봤어요 여러분들 자 벌초는 일단 잡아주고 있죠 체력없는 일단 터렛이라도 좀 깨야겠다 터렛이라도 게이트 한 번 불려주면서 말이죠 아동과 함께 아이고 랴님 또 후원도 감사드리구요 자 슬슬 이제 그 펜을 잡아야겠는걸 아직 좀 근데 이르긴 하지만요 데이트를 좀 눌려놓고 병력이조로 가면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멀티를 하나 더 먹고 펜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가 그래도 이제 많이 가난해지긴 했죠 확실히 드랍시프 일단 조심을 해야 되구요 서틀을 하나 찍어줍시다 나온다고 나오는게 맞을까 어 자 멀티를 먹으려고 나오는거 같네요 자 멀티를 먹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또 후원도 감사드리구요 야 상대가 그래도 병력은 굉장히 잘 찍는 편인것 같습니다 병력이 그래도 야무지게 찍어주긴 하는걸 어 일단 5.5 시야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구요 자 멀티를 던지게 엑티브 님도 한 번도 감사드리구요 자 일단은 한 번도 피해를 주고 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이제 세시를 활성화시키면서 말이죠 자 여기도 한 번 먹어줄 예정 한 번 과감하게 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하이템플로 툴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말이죠 자 과감하게 갑니다 과감하게 자 오 딱 여기까지 일단은 상대방의 그리는 저항이 좀 거셉니다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 한 번 해주고 멀티를 잘 먹어주면서 한 번 들어갈 예정이에요 자 멀티를 찍어주면서 견제를 가면서 이제 멀티를 해주시니까 자 그리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를 먹으면서 슬슬 여기다가 작업을 한 번 해봐야겠는걸요 털을 한 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넓고 여기로 가야겠다 자 하나씩 되는대로 지금 파일럿을 여기다가 뚫어줄게요 여러분들 자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걸 하하하하 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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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놀랐어요 상대 이제 그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견제 한번 들어갈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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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태워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테논으로 잘 안줘요 여기는 이제 그 드라곤으로 좀 세워주겠습니다 허수아비 좀 세워놓을게요 글씨를 써야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그러면서 이제 한번 나오죠 상대 하이템플로 탱크를 좀 잡아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가 해야겠다 잠깐만 여기다가 아 왜 이렇게 잘 안써지냐 자 견제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자 키즈보드 했죠 톰 한번 썼죠 톰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안죽는다 자 톰 한번 더 탱크는 다 죽었죠 많이 급해졌습니다 네 하나씩 또 쓸 생각 자 자 야 딱 되네요 스캔 좀 자 다 썼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자 다 썼다 다 썼어 좋아요 견제 이줄을 따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셔틀 계속 찍어주면서 말이지 아주 이쁘게 썼단 말이죠 굉장히 이쁘게 굉장히 이쁘게 거의 이제 한석구 자 견제 한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들어갈 예정 발로시네이션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도록 할거구요 멀티 잘 먹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제 굉장히 가난하단 말이지 자 여기 한번 털어줄까요 여기도 한번 더 털어줄게 자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여기도 일제일꾼이 아까 타있었던거 자 주방이란 말이야 아직 한방 남았다 어 아직 한발 남았다 어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주방짜리였어 이거는 막아줘야겠다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만 태워가지고 막아주도록 할게요 자 야 잠깐만 발업은 안찍었네 자 옵니다 상대 한번 제대로 막아줄게요 마인을 그냥 목으로 제거하면서 막아줄 생각 자 총으로 자 됐습니다 잘 막았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견제 바로 견제까지 들어갈 생각 여기도 근데 이제 스톰이 이제 쓸 수 있는게 많이 없을거에요 아마 여기 하나 둘 좋구요 자 가스채취 한번 합시다 가스채취 자 드라곤은 이제 압박을 한번 넣어줄까 경제를 한번 들어갈 생각이구요 자 사질넛드랍 한번 가겠습니다 사질넛드랍 자 질넛드랍 여기 마나가 있나 오 마나가 있어요 심지어 한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한 발 더 그렇죠 따끔합니다 일단 자 좋아요 자 너무 상침하지마 어 자 자 마나가 이제 슬슬 백짜리 모인 친구들이 많을거란 말이지 자 한번 이제 달려가구요 질넛을 한번 태워서 가야겠다 어 온진 구석에 이제 질넛드랍 진짜가 하나 섞여있습니다 진짜가 자 자 자 상대가 이거 봤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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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우트 이제 있단 말이지 어 질넛드랍 어허 어허 이거는 좀 안 돼요 자 하이템프 일단 걸어가겠습니다 지원하러 가야돼 이거는 멀티가 있나요 자 자 방이 그래도 방이 그래도 있나 한번 볼까 이제는 쉬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봅시다 자 방이 없네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된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수고 수고 아 아 아 잠깐만 또 화면을 하이템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До 는 아 쪽 필요 ult 캄 아 해동 아 Hey Hit 냅 level For me At 같이 가네요 아 아이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좀 많이 대이긴 했나봐 이 친구 이러면은 어쩔 수가 없겠네 여러분들 그쵸 처음 아이디로 처음 아이디 근데 이거 전적이 없는데 당이 있나 근데 사라진 것 같은데 아 여깄다 아이요 처음 아이디야 자연스럽게 시작해보자 아 추방 당했잖아 여러분들 어 추방 당했네요 의심을 나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어 이 친구 야 근데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상대가 이제 아이디 이제 세 개를 다 강퇴하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놓아줍시다 으 으 으 으